11호 태풍 흰남로에 대하여 한국기상청과 일본기상청은 태풍 강도를 매우 강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중심 최대 풍속이 268km 145노트를 상위하는 5등급 슈퍼태풍으로의 발달을 시사하고 있어 설령 이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최소한 카테고리 4등급을 넘어서는 슈퍼태풍으로의 발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슈퍼태풍 흰남로가 한반도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로는 한국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넣고 이 공기가 북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한랭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다음달 9월 2일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제11호 태풍 흰남로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로는 오늘 30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93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했으며 시속 32km 속도로 대만쪽으로 서진 중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로는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45헥터파스칼과 초속 45m로 몸집이 상당히 커진 상태인 매우 강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로는 31일 수요일 오후 9시 오키나와 남남동쪽 250km 해상에 이른 뒤 다음달 9월 2일까지 오키나와 주변 남남서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 경로를 바꿔 북쪽으로 이동하며 9월 4일 오전 9시에는 오키나와 서남서쪽 190km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1호 태풍 흰남로는 초속 49km 시속 176km로 북상하면서 한반도와 매우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되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로의 태풍의 새벽을 보면 발달강도는 한국의 최악의 피해를 입힌 태풍 중 하나였던 지난 2002년 태풍 매미와 거의 동급의 발달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도입니다. 또한 한국기상청 기준으로는 초강력에 해당하는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상예측 모델 중 미국 GFS, 유럽 ECMWF, 캐나다 CMC, 한국기상청, 일본기상청 등의 예측을 보면 9월 6일을 전후로 하여 한국의 남해안 상륙과 대한해업 동축수로 통과 사이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에 가까운 결과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제주도는 9월 5일을 전후한 시간대에 무조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남해안, 부산, 경남 지역의 경우 태풍의 상륙 여부와 무관하게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풍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일 11호 태풍 흰남로가 이대로 북상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올가을 한반도에 직간접 피해를 주는 첫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11호 태풍 흰남로는 이동 경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매우 이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9월 4일과 5일 후 태풍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크므로 이후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